정윤회 의혹 검찰 수사가 용두삼위로 끝날 것이라는 예측이 높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가 남북 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림의 1분입니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에 대해 검찰이 오늘 중간 수사 발표를 합니다. 문건 내용 중 정윤회와 십상시에 대해서는 실체 없으므로 박지만 미행설도 근거 없으므로 결론 내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결국 비선 실세와 국정 개입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남긴 채 용두삼위 수사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만 구속기소되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출 경로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이 현실화됐습니다. 문체부 인사개입 의혹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직권남용 의혹은 결국 진실을 찾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북위 신년사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하고 남해서도 이에 화답해 남북 간 대화의 물고가 트일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2일 미국이 소니 영화사 해킹을 이유로 대북 제재를 강화해 남북 대화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혜림의 1분입니다.